제가 마시는 사람은 고국차를 사줘요. 고국차를 사줘요. 따라가고 워낙 고국하면 아 쌤 상좌해하면 또 드세요. 지나고 나면 저번에 맛있는 고국차를 사주세요. 또 뭐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은 연애를 가면 그게 다 엄마들이에요. 엄마들마다 또 그게 참 좋더라고요. 점점 이게 찻잘이네요. 나가는 게 없는 거 같아요. 제가 할 수 없을 거 같아요. 저도 학교에서도 하나의 예컷 모양이 아니고 살수 없는 모양이에요. 따라가고 조금 꼬시는 거죠. 네. 이렇게 그런 거 사진을 하면 좀 표지로 안 나가요? 네. 아니 그래서 제가 참 찾아봤고 이게 애가 때가 좀 고국수가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. 보면은 안 돼요. 그 시간에 학원으로 보내야 되고 어떤 애든 집이 재발송 가르치도 안 가요. 청소년들이 진짜 이수보거나 너무 많아요. 네. 그저 유치원에서 일찍 일어납니다. 어떻게 생각하거든요. 학생들이. 아하. 그건 좀. 근데 애들이 그 많이 못했어요. 많이 못했어요. 이렇게 많이 못했어요.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. 이렇게 많이 못했어요. 창조대회에서 지금 전통 박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진짜. 맞아요. 하이브 은혜. 다가 박사가 하나. 한국 박사님이 얼마나 오래 늦게 남은 곳을 갔어요. 나가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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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장님들 세균의 때를 안심하시는데 감명평정은 누구지? 성원님 과학아? 가장 남장님들 과학아 서강과과 남 남집 울산이거든요 예 감시인거 같다고 아마리 두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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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remembers 아들 도축해 이렇게 graft 아마리 하나 inter 아마리 아니 맛있네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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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처음에 내가 의사님을 처음 차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어요. 그 스님들이 앉아 계시는 게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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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 그 그 그 이 그 그 그 그 제가 워낙 팔을 좋아합니다. 아, 고추장. 이거 아니고 정신 때문에 서 봤다는 게 없죠 아, 정신이 없죠? 아, 정신이 없죠? 일단... 아, 정신이 없다고? 다른 가슴소,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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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쟤, 아... 그... 좀 떨어지고... 아... 그... 그냥... 딱... 아... 그렇게... 아... 이리... 아... 그걸 받아보니까 아... 리... 진짜... 이거 뭐... 다 잘라 이렇게... 아, 다... 아, 다ket는 거 같죠? 아... 네. 양인학습 문제 선생님 작품이에요? 확인. 수상장 선생님. 수상장 선생님. 그거요? 말 달리는 거? 아, 말 달리는 거? 아, 말 달리는 거? 그거냐? 그거냐? 하하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